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첫 번째는 사심을 내려놓고 대의를 위해서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인데 불구하고 사기업에서 여러분들 고위직으로 올라가거나 또 예를 들면 공직을 맡았을 때 참 많은 사람들이 가슴 깊이 새겨야 될 것이 대부분 사심을 갖고 의사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그 의사결정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취임 이후에 또 취임 이전이라도 사심이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국민과 나라만 여러분들 주목했으면 이 선거 문제에 대해서 실기하거나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유 이하를 불문하고 그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자세히 알 바는 없지만 윤 대통령께서는 결국은 사심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지 못했던 거죠. 사심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사심 때문에 못 다루는데 그 기회를 결국은 13년 차에 부하였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낚아챈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각으로 이번 문제를 보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앞으로 윤 대통령의 향후 여러분들 발걸음이나 또 한동훈 여름 비대위원장의 발걸음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이 소위 선거 공정성 회복이라는 것은 우파적 시각을 갖고 있는 많은 시민들에게는 너무나 갈급한 건데 그 좋은 황금 덩어리를 고스란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것이 이제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근본 요인은 결국 한 사람은 사심을 내려놓지 않았고 한 사람은 사심을 내려놓았던 겁니다. 그게 큰 차이인 거죠. 특히 나라 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의를 추구해야 되고 정의를 추구해야 되고 훌륭함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 훌륭함과 대의와 정의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선거 사기 문제는 결코 여러분들 정치인들은 관과해서 될 수 없는 문제인 거죠. 대통령께서는 그 사심을 결국은 뭐 어떻게 표장을 할 수도 있겠죠. 불가피한 이유 때문에 그 문제를 내가 언급할 수 없었다. 그렇게 훗날 자서전을 쓰시거나 아니면 훗날 퇴임 이후에 인터뷰할 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모든 사연과 이유라는 것이 한 단어로 표현하게 되면 개인적 사심이 크게 관여되었을 것이다. 사심을 내려놔야 여러분들 반듯한 결정을 내릴 수 있거든요. 이번 사태를 보면서도 사심을 내려놓는 것의 중요성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깨우치게 되는데 공천에 대해서 우려가 많으시겠지만 제가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제 오늘 어제 8시 35분에 올라온 중앙일보 기자입니다. 지금 아마 공천 때문에 친른도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동안 다선 의원이었던 중진들도 굉장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불만 터진 한동훈 씨 공천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간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 이야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아는 사람을 끼워 넣는다거나 총선 이후에 내부정치나 자기 세력 확대를 목적으로 구도를 짜리는 등의 사가 들어갔을 때 선거는 망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인 겁니다. 공천에서 여러분들 갈등이 벌어지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대부분이 자기 사람을 심어 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한국 정치는 특별히 공천 과정에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계파 사람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그냥 목숨을 건 경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따끔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것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웃사이더 외부인이고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그 누구에도 빚을 진 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 글을 쓰기 때문에 속내를 좀 감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훈클럽 초청 토론회 같은 데는 제가 보니까 사전에 어떤 종류 질문지도 없이 답변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속내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기가 아는 사람을 끼워 넣는다거나 총선 이후에 내부정치나 자기 세력 확대를 목적으로 구도를 자르는 등에 사가 들어갔을 때 선거는 망합니다. 저는 그런 공천을 하기 위해 가장 적합하고 준비된 대표입니다. 아주 정제된 표현인 겁니다. 누구에게도 빚진 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파적 색채가 강한 그런 정장들이 선전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한동훈 씨가 갖고 있는 공천 에 대한 관점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겠죠. 별 이야기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엄해하기 위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제가 한동훈 씨 건에 대해서 예를 들면 과거에 양성태나 아니면 이재용 회장에 대한 그런 사건을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따끔한 질책을 했지만 정치계에 입문하고는 그렇게 가혹한 평가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저도 논평할 때 사가 끼지 않도록 굉장히 이렇게 공정한 입장에서 논평을 하려고 하는 거죠. 공천 잡음을 최소화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건 사심을 내려놓고 공익을 위해서 헌신할 때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이름들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는 글럽 토론회에서도 나왔던 4월 10일 총선 이후에 어떻게 되겠냐 본인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인생을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거기에 대해서도 적절한 답을 하지 않습니까 인생이 꼬이겠지만 어떻게 풀릴지를 자기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 사심을 내려놓고 특히 공적인 일이나 아니면 어떤 단체나 조직에서 고위층으로 올라갈수록 사심을 내려놓고 대의를 위해서 훌륭함을 위해서 정의로움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반듯함을 위해서 그런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들 활동을 하게 되면 그만큼 피해를 줄이고 본인이 추구하는 그런 본인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장 만족스러운 그런 결과를 얻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